이번 시간에는 이 고양이가 우리가 함정을 파서 고양이를 좀 어렵게 했잖아요. 그 고양이한테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요. 도넛. 고양이가 도넛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넛을 통해서 이 고양이가 아이템을 얻었을 때 그 얻은 아이템을 점수로 가져가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고양이가 먹게 될 도넛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.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도넛을 선택해도 되고 여러분이 고양이가 원래 좋아하는 생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다만 저는 도넛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도넛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도넛이 너무 크죠. 이거 너무 크니까 우리가 게임이 시작됐을 때 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도넛의 크기를 좀 작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. 이벤트로 가서 클릭했을 때 그리고 형태에서 이 도넛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죠. 뭐 한 50, 40% 정도? 자 이러면 한 이 정도 크기의 도넛이 만들어집니다. 자 그리고 이 고양이가 이 도넛을 먹을 수 있게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도넛이 고양이와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. 왜냐하면 고양이가 도넛에 닿게 되면 이 도넛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살펴보죠. 자 우선 고양이와 도넛이 닿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두 개가 닿았는지를 관찰해야겠죠. 당연히 관찰에 있는 어...무엇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.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고양이 이름을 이전에 야옹이로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예 이름이 바뀌어서 자 야옹이로 바꿨습니다. 원래 야옹이였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시 도넛을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왔어요. 자 그리고 무엇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야옹이를 선택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엇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것은 닿았을 때는 참 닿지 않았을 때는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닿았을 때와 닿지 않았을 때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? 자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자 제어에 들어가 보면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블럭을 가져오고요. 그 블럭의 이 홈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탁 끼워놓게 되면 만약에 고양이의 도넛이 닿았다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홈 안에 들어가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블럭 안에서 들어가야 될 건 무엇일까요? 고양이가 자 다시 할게요. 고양이가 도넛에 닿았을 때 닿았을 때 도넛은 고양이가 먹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사라지면 되겠죠. 자 사라지는 것은 형태에 있고요. 여기에 있는 숨기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자 이렇게 하면 부딪치긴 했지만 아직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블클릭하면 그때 여기 숨기기가 실행이 되면서 도넛이 사라지죠.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더블클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어에 있는 무한반복하기를 감싸주게 되면 감싸주게 되면 되죠. 그러면 계속해서 고양이와 도넛이 닿았는지를 체크해서 닿았을 때 숨기기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면서 도넛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한반복하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자 이 게임이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착 갖다 붙이면 되겠죠.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는 잘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넛은 보이질 않아요. 왜냐? 우리가 이전 게임에서 숨기기를 통해서 이미 도넛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도넛이 보이게 할 수 있나요? 자 이 게임이 시작했을 때 즉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고양이 그 도넛이 무조건 보이고 게임이 시작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. 자 여기 있는 형태를 선택해서 이 형태에 있는 보이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착 갖다 놓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게임을 시작해보면 어떻게 되나요? 보시는 것처럼 안 보였던 도넛이 여기 있는 이 블럭에 의해서 이제 보이게 된 것이고요. 크기는 40%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작아져 있는 것이죠. 자 그럼 제가 고양이를 이용해서 도넛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가다가 딱 부딪히면 도넛과 고양이가 부딪혔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참이 되고 이것이 참이 되면 만약 무엇뭇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참이 되면서 자 이 블럭에 첫 번째 홈에 들어가 있는 숨기기가 실행이 되면서 도넛은 더 이상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.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 도넛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수도 매겨야 되고 도넛이 하나만 있으면 좀 고양이한테 미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넛들을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